학교에서 이런거 다 배운거 아니야?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꼭 배워야 하는거야 다 이거 지금 니가 하는거 초등학교 3학년들이 다 하는거야 네 자 시작해볼까요? 해피 버스데이 그러다가 넘어짐 다친다 뭐라구요?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한 남편이죠 그 다음 계속 계속 땡큐 맘 땡큐 맘 땡큐 맘 땡큐 맘 이런거 학교에서 배웠어요? 안 배웠어요? 그래요? 이거요? 응 배울거 같아요 아 학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? 몰라요 하하 디스 이즈 디스 이즈 유얼 스피킹 했어요 스피킹 했어요 뭐라고? 유얼 아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오케이 뭐라구요?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포 유 뭐 선물을 주면서 얘기하는거야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디스 이즈 포 유 선물 받았으니까 또 띵스 대디 땡큐 대디 할 수도 있고 땡큐 대디 할 수도 있겠죠 와 구압다고 할 때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땡큐. 고맙습니다. 땡큐. 땡큐. You're welcome. You're welcome. Okay. 쓰기 준비가 하나도 지금 안 되어있죠? 쓰기 시험 칠 준비가? 왜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. 쓰기 연습을 연습 공책에 했나요? 음. 뭐? 연습 공책이 뭐예요? 뭐 그냥 아무 공책이 남는 종이에다가 쓰기 연습. 쓰기 연습해야지. 몇 학년? 몇 학년? 4학년? 어. 4학년이잖아. 땡큐 같은 건 쓸 수 있어야지. 쓰기 연습해. 연습 공책에다가. 알겠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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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